여행 놀이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에선 안녕을 본조르노라고 해 본조르노, 본조르노 맞아, 그리고 한국에선 안녕하세요라고 해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선 훌라가 안녕이야 훌라, 훌라, 훌라 우리도 나라를 만들자 그래, 좋아 죽음, 죽음 안녕 안녕, 샐리 키오카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키오카 나라는 과일을 많이 먹고 좋은 의자를 만들기로 유명해 구경해 봐 키오카 나라는 건조해 그래서 살인장이 잘 자라 조심해, 가시가 많아 오, 우리 코코 나라에 가볼까? 좋아 우와, 코코 나라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 코코 나라에선 모자를 꼭 써야 해 코코 나라에선 모자를 꼭 써야 해 코코 나라가 좋은 점은 자기 공을 가지고 마음껏 널 수 있다는 거야 오, 고마워 자, 피피나라도 가보자 좋아, 같이 가 좋아 우와 어? 아하하하 프라비모 피피피프 어? 걱정 마 난 피피화를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통역해 줄게 고마워 피피 피피가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한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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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나라엔 유명한 화가가 많대 또 사람들은 골프 치는 걸 좋아한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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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멋지다, 피피 이제 펭귄나라에도 가보자 어? 어? 펭귄나라엔 그냥 못 들어와 꼭 이렇게 걸어야 해 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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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 펭, 펭, 펭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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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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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 그럼 이제 얼굴을 주바 가까이에 대야 해 어? 뭐해, 어서 가까이 대지 않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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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나라엔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지? 처음에 딱 한 번 왔어 어허! 벵귄나라엔 아무도 오지 않아 왜 그런 거지? 어? 놀러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재미없어 네 말이 맞아, 키우카 여기 여기 펭귄나라에 오세요 모든 분들을 펭귄나라의 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재밌겠다 우리 한 번 가보자 안녕, 빗바뿡 출구 Stacy 이리로 수많은 나라에 가서 여러 구경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펭귄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 야구 고마워 여기 여행 가방에 붙일게 멋진 나라가 또 하나 늘었네 여행 준비 스노우볼 맨이 높은 산으로 등산을 가려고 해요 키오카가 여행 물품을 챙겨주기로 했답니다 친구들도 함께 도와주세요 일단 물건들을 담을 가방이 필요해요 어떤 가방이 좋을까요? 맞아요! 손에 드는 가방보단 등 뒤로 매는 가방이 좋아요 산에선 두 손을 다 사용해야 하거든요 어떤 신발을 신어야 좋을까요? 산을 올라야 하니까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울퉁불퉁한 등산화를 골라야 해요 그럼 옷은 어떻게 입는 것이 좋을까요? 산을 탈 땐 땐 땀이 나고 더워질 수도 있지만 높이 올라가면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얇은 조끼나 바람막이 재킷을 챙기면 좋아요 이제 산에서 배가 고플 때 먹을 도시락을 챙겨야겠죠 도시락으로는 손으로 쉽게 집어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나 에너지파가 좋아요 운동을 하면 목이 마르니까 물도 필수예요 어? 휴대전화! GPS가 달린 무전기나 휴대전화를 꼭 챙겨야 해요 혹시 산에서 다치거나 귀를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해야 하거든요 GPS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도록 만들어진 장치예요 어디에 있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소방관 아저씨들이 GPS를 이용해 우릴 찾아올 수 있어요 이제 이 물건들이 담긴 배낭을 스노우볼맨에게 가져다 줄게요 친구들 덕분에 스노우볼맨이 등산을 잘 다녀오겠네요 안녕 친구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었나요?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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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